오늘은 미넨에 왔습니다. 사실 주머릉에 왔어요. 돌밭뷰... 세상에나... 오늘은 미넨에 왔습니다. 사실 주말이어서... 매 주말마다 유럽에 와서 하필 지금 여는 게 없대요. 근데 카페는 여었다고 일단 구글 지도에 나와있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광역이 좀 그래서 산책경에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선배님이 나보다 더 잘한다. 나는 이거 못해서 배경하고 있어요. 가격이 제일 싹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너무 어렵다. 고객님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어떡하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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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카페 갈 데가 아니라 여기 가야 되나? 갔다가... 그래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저만 따라오세요. 저희는 지금 윤앤에 있습니다. 윤앤에 있습니다. 오늘 될 거면 미리 말씀해 주실 경우 아 죄송해요. 반가워요. 근데 아저씨 내추럭만 하죠. 다다다다는데 길이 끝나고 오늘 저는 2년 아 2대? 1년 동안? 대박 여기가 카페입니다. 여기 안에도 빠질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안에가 예쁜데? 여기는 닫았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귀여워. 여기 꽃 뒤에 내가 사진 찍어줄게요. 여기 앉아요. 진짜요? 네. 혹시 단 거 좋아하시나요? 진짜 좋아해요. 이거 혹시 젊은인가요? 어쩐지 내가 난독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독일어라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였구나. 뭘로 하는 거예요? 구글? 네. 사진 기능. 어머. 대박이다. 우와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디저트고 사이즈. 사이즈 뭔 일이야? 이거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케이크, 프린시스 케이크, 아니면 뭔가요? 이거 이거다. 이거다. 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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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성장이 찍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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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다 염른 violin. 소 dedim. ersonic. 네. 동생이 딱 한 거 같은데? 아 parleas. 인 sukНАЯ. 아 사이즈. 나세언 가고. 맞아요. 하. 화이트와인 드러멘. 소 serio. 싫은ρεкі고. 젤 스르 explo. 조 Scientific. 산르트. 주문에 litغ. 인가요? 짜증나? ại군. VRR21. 그래서 이 색상을 찍으면 뭔가 힙한 느낌일게 나와요 약간 뽀뽀뽀뽀송이에요 뭔가 색상도 이게 훨씬 예쁘게 나오고 이게 느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색상은 포기를 못하고 얘를 물거리는데 용량을 영어로 꺼질까봐요 한 번만 썼어 이거 진짜 궁금하네 내가 남아다니면 이렇게 남아다니면 이렇게 남아다니면 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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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 오늘 못 꾸미고 온 우리 못 꾸미고 오신 우리 휴대장님 말리지는 거 참 먹으면 멋있겠다 냄새 무슨 일이지? 그게 안받는거 아니야? 솔직히 안 먹어요 그거 안 먹어야지 피신치스 안먹어요? 안 먹어야지 정말 먹을 거 없을텐데 숯불 냄새 둘 다 민혜 완전한다고 민혜는 오는 거 겁나 싫었다면서 사진 겁나 찍고 오기 싫어였던 두 명 사진 찍고 난리남 민혜 싫어요 민혜 싫어요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 한 번에 가르침 눈이 보고 싶은데 눈이 감수로 눈이 감수로 눈이 감수로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이거 엄청 푸릿푸릿한 풍밥을 쳐 봤어요 여기 대박 여기 벽화 벽화 같은 것도 있어요 봤어요? 벽화? 뭐하는 곳이지? 자연스럽게 그냥 카메라 의식 안하고 아 이거 0.5배? 0.5떤지 손이 너무 자그맣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그렇구나 벽화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2인분에! 손통발만에 갈려보는 중 간장과는 lust에 신경쓰고 근데 런던도 좋았잖아요 여기 건물 안에 밥 먹는 곳이 있나요? 대박이다 예쁘게 되나? 예쁘게 되네 가리앤 광장입니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직도 나가면 어때요? 어..아니요? 고객님이 찌그러 가는 달 오구 달 되게 예쁘다 세일러 가는 달 같아 응 9시 40분인데도 아직도 안 꼼꼼해 아 센스 보여준 센스 역시 유럽은 여름에 와야 된다 히히히 제발 여기 익숙한 곳 우리 보이나? 귀여워 인사이드 인사이드 근데 앞치면 왜 이렇게 해? 근데 앞치면 왜 이렇게 해? 12시로 봐 그냥 날 뱉지 마세요 요즘 코리! 코리! 반갑습니다! 안녕 우리 슈티들은 쬐끔한 사이즈로 갑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보다 6살 어리신 베이비 이겸이 크로우 이겸이 13시로 19분인가요? 13분이면 괜찮다 사부로가 바라카야 오오오오오오 어린이 아이가 이쁜다 어떻게 내가 조인하실 땐 우와 슬기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슬기다 아 슬기다 짠 짠 짠 이거 뭐예요? 여기 초시 어 맞아맞아 오우 예쁘다 예쁘다 잘 나온다 얼굴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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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스로 예쁘다 하하하하 자 어우 어색해 아유 어색해 일단 한국어 주문한 여행 인기 진짜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박 대박 완전 내 스타일 톰과 제리에 나올 것 같이 생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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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